강신학 가수님을 모시고 지금부터 우체국 어디서 누월받나 이제야 만난다요 오래되나 나 한 시간 만났습니다 그 때는 어디에 있었나요 떠나간 세월에 좋은 세상 모두 만났어도 서로 살았지만 이제라도 당신들 만나 그만 가나요 불꽃집어라 우리 사랑 이제부터야 아멘 4 3 으 으 으 으 으 으 으 그 때 넌 어디에 있었나요 더위를 흘러가는 세월에 좋은 세상 못 만나서 그 손 없어라 이제라도 당신을 만나 그만 가진 말아요 아 불꽃처럼 나오나요 우리 사랑 이제부터야 우리 사랑까지 없어라 네 수고하셨습니다